질 것 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백인여, 마이 백인여 왜 이렇게 어둡지? 청소를 합시다 여러분! 저희 청소를 하자고요! 아, 너? 배 청소 뭐야? 진짜 웃겨! 배 청소! 나 추워 나 추워 나 진짜 감기야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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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22야 그거 알아? And it's like a perfect night feels like one of those nights 사실 채용이도 청소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자기 먼지 떼고 있었어 뭐야? 중요하다고요 나 되게 막 뒤에서 계속 움직여서 코트의 상태가 집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야 이거 때문에 지금 먼지 말려 저거 틀어줘 공기 청량기랑 가습기도 이거 되나? 가습기도 틀어야 될 것 같아 가습기로 틀어줘 이거 너무 건조해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공기 청량기로 틀어줘 아 모르겠어 이거 어디 옛날 영화에 나오는 망 우와 엄청 엄청 화려해 아 깜짝이야 입 없잖아 언니 이거 뭔가 신데렐라인데? 신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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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나는 잘 결혼할 거야 우리 오늘 파티 갈 거니까 너는 생지랑 얘기하고 있어 생지랑? 생지들이랑 신데렐라거든? 채용이 진짜 열심히 청소한다 나도 좀 해볼까? 오 머리카락!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이들은 모를 거야 오케이 팬케이크를 만들자 아 또 오랜만에 또 내가 요리를 하는구나 내가 마카롱 만들 줄 알거든 자 일단 자 집에서 팬케이크를 하시는 여러분 버터를 둘러야 해요 버터 살짝 바르고 버터 너무 많이 발랐어 닦아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져서 탄답니다 자 미니 팬케이크 팬에 한 스푼 반을 넣습니다 데펴! 오케이 에이 혼자 쿠킹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?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건가? 아 네 이렇게 팬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확인합니다 아직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참을성 요리할 때는 인내가 중요하다고요? 아직 아닌 건가? 아직 전혀 안 됐죠? 조금 더 데필게요 무슨 일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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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케이 오 마이 갓 네 네 혼자서 방방하는 눈 안 봐도 비디오 뻔하지 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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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자 옆에 거 이렇게 닦아 내면 되지 이거는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먹으면 되지 이제 시작이야 버터를 안 뜨거워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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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야겠어요 땀 날려고 해 난리 났다 아 아직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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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냄새만 맡고 알아야 돼 이거 딱 이거구나 와우 와우 자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끝! 오 노 오 노 아 타버렸네요 여러분 에잇 제가 먹을게요 어쩔 수 없지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봐 진짜 진짜 이상하다 하나는 타고 하나는 진짜 못생겼어요 자 이번엔 태우지 않고 하겠어 좋은데? 제발 제발 이번엔 제발 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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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보셨어요? 완벽함 다 된 거 같아 이거 너무 잘 됐다 난리 났네 이제 뭐 이제 고수죠 시작 좋은 냄새 나 좋은 냄새 나 좋은 냄새 나 진짜 냄새 맛있어 진짜 냄새 맛있어 냄새가 좋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잠깐만 나 안 나와 인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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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하나 둘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 주세요 맛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 간식 아 생길 수가 없잖아 이거 봐 보여줄 수가 없고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신혼집 신혼집 우와 우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건 인사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그건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을 올리면 돼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메이플 시럽 그리고 패션풋이랑 파인애플 파인애플 소스 이건 그냥 패션풋 이건 내 취향 가격이야 취향대로 올리면 돼 골든키인가? 파인애플 먹고 싶은 사람은 파인애플 잘라서 넣으면 되고 꼬ip-pem Bye брtttttttt stm 를 ide inch..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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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팬더 같은데요? 기다려 어서 해줄게. 근데 좀 그래. 아까도 그랬어. 스마일. 눈썹. 짱구 눈썹. 짱구 눈썹. 좋아 좋아. 이거는 딸기인가? 디자인. 원래 이렇게 하고. 야, 닌살이야. 진짜. 이렇게 하고. 왜 남의 플레이트에다가 하라고. 플레이트에다가 하라고.